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야야야야야야 아 어떡해 쉿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우는 거 같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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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울지마 어 또 급하게 가서 누나 미안해 안다 실루가 약간 뭐 습관 같은 거에요? 네 이렇게 화해를 바로바로 시키더라고요 어 나는 없고 너무 어른스럽다 세상에 너무 어른스럽다 세상에 너무 어른스럽다 세상에 어머 어머 종이가 여자야죠? 네 아이고 머리 스타일이 맘에 안 들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유 먹을 사람 소유욕이 되게 강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희야 조희야 그거 한 번만 실루 양보할 수 있어요? 그거 한 번만 실루 양보할 수 있어요? 그거 한 번만 실루 양보할 수 있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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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여자들이 바르는 넌 이거 먹어 자꾸 아 아 지민은 뭐 아빠 너무 쿨해 아우, 예뻐. 진짜 예쁘다. 너 왜 개마냥 짖고 있어? 개마냥? 그래, 실력 해줄래? 실력아, 누나 머리 묶어줘. 설마? 설마?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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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